한글자막 by 한효정 고향이 덜 알러지 있는 집이에요 어 김형주 103동 202호 캠맘으로 12골드방 이쪽이었네 관리실 통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총 68번이나 악성리나 넣었어요 충분히 의심 간다고요 경찰이 또 왔다 갔어요? 아 저 404호 형사는 형사는 되네 용수출이랑 치렸던 것 같더라고 아 그래요 뭐예요? 뭐 국가수 말 한마디에 쫄았어요? 아니면 재현사님도 이 사건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? 가만히 좀 있어봐 그리고 국가수 말 틀린 건 아냐 언제 사건 꼬여야 재밌다면서요 그동안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모가 고향이 죽은 다음에 저한테 말하려다가 못한 게 있었어요 이모 의심 가는 사람 없어요? 특별히 요소에 싸웠다던가 그게 아니다 분명히 마음에 걸린 놈이 있는 거라고요 아 cider 아... 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